이 카페프레도 자케레트도 저 거품이 얼마나 고우냐에 따라서 찰지냐? 퍼석하냐? 쉽게 생각하면 백설기냐? 아니면 인절미냐? 이런 느낌이 들겠죠 생각보다 거품을 곱게 만드는게 어렵거든요 빨리 보도록 할까요? 지금부터 그걸 보여 드려서 여러분께서 혹시 만드셨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나오지?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카페프레도 자케레트를 조금 더 퀄리티 있게 고급스럽게 못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기 위해서 미리 커피를 추출해놨습니다 그리고 얼음도 3분의 1을 다 담아놨습니다 첫번째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 이게 크게 흔들어지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다보면 어떻게 팔에 힘이 들어가겠죠 힘이 들어가다보면 어떻게 제가 20분 정도 흔들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딱 20분만 계산하고 어떻게 흔드는 거죠 아주 작게 흔들어요 크게 흔들리는데 크게 흔들리는데 크게 못 흔들리는데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로 붓게 되죠 자 붓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때요 거품이 굉장히 거칠죠 자 이렇게 거품이 아주 거칠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두번째는 두번째는 카페프레도 자케레트 좀 다이나미가 견드려야 되는데 守치스탄 이렇게 천천히 흔들리는데 크게 흔들립니다 천천히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흔들 ply 천천히 흔들리는 거예요 Reporter 11 열 19 14 14 17 18 19 20 이렇게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거품은 생겨요 크게 흔들더라고요 좀 보세요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. 겉분 아까 할게요. 빠르게 작게 흔드는 것보다는 크게 느리게 흔드는 게 겉분 양은 더 많죠. 그러면 어떻게 해요. 거칠기는 또 마찬가지로 매일 거칠죠. 거품을 잘 만들어 놓고 잔에 따를 때 흔들지 않고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. 흔들지 않고. 그래서 정상적으로 흔들어서 흔들면서 흔들습니다.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항상 모든 거품의 종류들은 흔들어 준다는 거. 그런데 어떻게 해요. 제가 흔들지 않고 그냥 붓는 거죠. 이렇게. 어떻게 해요. 잘 만들려는데 어떻게 해요. 고품 표면이 아주 곱지가 않다는 거. 또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. 세번째, 네번째. 이번 네번째는 따를 때 이제 얼음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얼음을 너무 많이 막으려고 고품까지 막는 거죠.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. 이제 자 이렇게 아주 거품도 곱게 다 잘 만들었는데 이제 따를 했을 때 이렇게 얼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 얼음을 많이 안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. 얼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거품까지 같이 막아 버리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거품까지 막아 버리는 거 같아요. 이렇게 거품이 안 들어가고 커피만 들어가는 경우. 거품은 여기다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. 거품은.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합쳐서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치고 돌려주면 굉장히 거품이 도와집니다. 바로 이 네번째 건 어때요? 막을 때 흔들어서 부을 때 너무 거품을 많이 막았다는 거죠. 그래서 거품은 이렇게 통간이 쉽게 나는 거죠. 그래서 어느 큰 얼음만 많이 안 들어가게 돼요. 이렇게 거품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품을 다 부어 주시면 할 수가 어때요? 안정적으로 곱게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그냥 여러분께서 굉장히 일상도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참고하신다면 더 퀄리티 있는 고급스러운 바로 삼켓트레더 사케렛트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.